3화 보소마리아 3화 보소마리아 자 저녁들 좀 켜주세요 이쁘게 이건 후연입니다 여러분 궁금해를 위해서 너의 쓰러지는 너의 모습 시간은 저 당시 우리를 발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뭐 때문인지 자꾸 손을 잡기도 나도 두려워 어차피 에너지 넌 안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잘라도 일어난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나는 너가 하나만 일연일 뿐 넌 넌 넌 넌